그럼 김 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적에 대한 얘기인데 헤드라니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305개 기업 실적 2분기에도 작년에 반토막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혔는데요. CEO 스코어라는 회사가 있죠. 이게 회사들 실적 분석하고 통계내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매출 500대 기업 중에 지난 주말까지 반기 보고서를 낸 305개 사의 실적을 쭉 집결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2분기에 우리 305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23조 원으로 전년 동기에 52조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차트를 한번 보여줘보세요. 1분기에도 25조 원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가 50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딱 반토막 났는데 이번에 반토막이 더 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적 추이의 어떤 컴포넌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거에 일종의 착신이 있어요. 반토막 나는데 예를 들면 52조에서 23조니까 거의 30조 가까이 줄었잖아요. 저 준 거에 20조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항목별로 산업별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여줘보세요. 3분기 기업을 업종별로 어떻게 됐나 보니까 IT전자 저기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IT전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3%가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의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20조를 벌고 있다가 10조를 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6,950억 같아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종류 그러니까 저거 되게 슬림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유화학 종류도 마이너스 90%가 저거는 작년에 특수였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유가가 100달러 이상 넘어가면서 정제 마진이 대폭 좋아졌던 그런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다 반납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석유화학 종류 이쪽을 들여다보면 대중국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국 관련해서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정제 마진 쪽에서 GS 칼텍스나 SK에너지 이런 것들이 정제 마진이 굉장히 극감하면서 2조 원대 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대표 정유사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화학 쪽에도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화학 회사들이 대중국 비즈니스가 안 좋아지면서 또 적자를 내기도 했죠. 다시 차트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런 다음에 해운운성. 해운운성 하면 제일 화제가 되는 기업 있죠. 요즘 매물로 나와 있는. H&M. 저기도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에서 10년 치를 한꺼번에 벌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했는데 2분기에 수요가 한순간에 살았는데 이 얘기 95%가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워낙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95%인 2조 7,769억 원이 날아가 버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철강도 보시면 51.5%. 저기도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있는 데죠. 물론 일부 철강 대표기업은 2차전지, 리튬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철강 본연의 실적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제약도 마이너스 39.8%입니다. 그리고 건설, 건자재도 25.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카드 캐피탈 마이너스 2,117억 원, 시금료도 1,932억 원 줄었고요. 상사도 요즘 상사주가 좋다는 얘기를 하지만 마이너스 1,771억, 생활용품도 1,441억, 서비스 1,400억, 증권 892억 원, 유통 64억 원. 대다수의 업종이 이익단에서 이렇게 대폭적인 하락세를 시현했는데 차트 마지막에 그러면 좋은 데는 없냐. 역시 배터리 에너지가 45.2% 신장이 됐습니다. 6,440억.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역시 실적이 좋았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입니다. 저게 자동차 부품만 있는 게 아니라 52.7%.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분기 최대 실적 나왔고 서프라이즈 나왔던 게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가장 신장을 많이 하는 건 조선기계 설비예요. 그래서 점프로가 매번 좋아하는 인프라코어 같은 것들이 기계 저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계 외에도 우리가 산업용 기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잘 못 보는 기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계들도 굉장히 좋았고 조선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으로 보면 현대 기아차가 2조 4,271억 원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3,147억 원. 이게 다 운수장비 조선 이런 쪽이죠. 엘제넬솔루스 2,650억 원, 현대모비스가 2,604억 원. 이렇게 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는 업종은 손으로 꼽고 대부분의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큰 경향성을 보이는 게 역시 차이나 쇼크예요. 자기네 비즈니스가 대중국 비즈니스가 많은 데들은 추풍낙엽이고 대미 비즈니스가 많은 데들은 비교적 기사회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삼성전자 한 번 보면 삼성전자 매출이 212조 원인데 중국에 59조 원 매출을 하고 있어서 28%고 미국에 58조 원 해서 여기도 2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비슷한 수준으로 됐는데 중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원래 3분기 회복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4분기 회복설 나오더니 내년 1분기 회복설 이렇게 계속 3개월 단위로 수년되는 그게 나오죠. 보고서가 실 줄 알았어요. 내년 1분기 회복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 주가는 사실 감산으로 올라간 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도체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말 기준으로 양사의 재고가 50조 원을 넘었다는 거죠. 삼성이 33조 원 넘고 SK가 16조 원 넘었는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도 15.9%, 4.8%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감산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조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특별히 중국 쪽의 반도체는 모바일 수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샤오미, 오포, 레노버 이런 데들이 사줘야 되는데 이런 데들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는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중국 시장 의존도가 40%가 넘는 석유화학 업종 요즘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장 스크랩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회복이 경기가 조금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의 우리로 치면 서해죠. 서해연안의 석유화학 단지들이 굉장히 자금력을 높이고 있어서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비즈니스 일부를 스크랩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매각. 매각.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정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아웃룩이 기업들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절대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지금 8월 16일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국내 시장을 규정한 건 특정한 산업이라든지 테마군들에게 굉장히 쏠림이 있어서 사실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수도 그런 종목들이 견인한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성이랄까요? 야성이랄까요? 투자자 자체를 야성 같은 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실적의 악화세가 한 분기 두 분기 계속되면 결국 물이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과연 급등했던 종목들이 빠지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버텨주면 괜찮은데 그거 버텨주려면 실적이 좋아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런데 실적까지 안 좋으면 같이 빠져버리는 수가 있다. 그런 걱정들을 시장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속 기업으로서의 실적을 사이클 정도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 사이클이 좋아지면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탐색해 나가야 될 때인데 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화끈한 주식의 어떻게 보면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좀 탐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나의 투자는 어떠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장시작 전에 시간이 되면 또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